어제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도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날이 많이 풀려서 선수들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시즌이 좀 미뤄졌기 때문에 선수들 운동하는 데 분위기 되게 좋고요.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잘 감독님께서 이끌어 가주시는 것 같아요. 세종이 형이나 알리나 찬이나 저나 오스마르나 미드필더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만의 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이 선수랑은 또 이렇게 하고 이 선수랑은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걸 잘 마쳐가고 있어요.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마스크 잘 쓰고 너무 나가진 않고요. 가끔 나가고 있어요. 팬분들도 좀 많이 힘드시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다들 조심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즘 시즌 때랑 마찬가지로 계속 훈련하고 있고요. 훈련하고 휴식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집에서 애 보느라 바빠가지고요. 할 게 없어요. 좋은 점은 일단 아기가 있으신 분은 다들 아실테지만 보기만 해도 좋은데 이제 울 때는 힘들진 않아요. 작년에 일단은 게임을 많이 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감독님께서 믿고 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예기치 못한 이런 세계적으로 좀 힘든 시기라서 시즌이 미뤄지고 있는데 저희도 빨리 시즌이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관중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즌이 시작하면 그때 또 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집에 집에 공부하는 것과 공부할 때, 플레스테이션을 하고 싶어요. 제가 첫 번째는 아직은 이제는 안 생각하고 싶다. 왜냐하면 지금의 위주로에 의해하는 상황이 좋고, 이제는 지금의 위주로는 이제는 조금 더 걱정하고 싶다.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지금은 이제는 이 위주로는 아수도의 축하의 기회, 조금 더 힘든지 않다. 지금은 지금의 위주로는 이제는 안 생각하고 싶다. 내 가족이 좋고, 내 친구들과 이 virus에 불가능합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요. 아무것도 안 하고요. 마스크를 씻고, 손을 씻고. 100일 날. 하지만 이 virus은 어려운 것입니다. 이 virus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. 이 virus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. 누군가의 병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사람들에게 더 행복한 상황입니다. 저는 이 상황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. 하지만 우리 모두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. 가족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. 저는 이 위험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. 가족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친구들입니다. 다행입니다. 이제 집에 가면 이제... 좀 웃기기 때문에 조금 웃기기 때문에 집에 가면 우리의 스태디오에 도와주시다면 그가 지난 시즌에 대해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까지 감사합니다